1. 필자주장 다시 주장과 통념은 다른 거 다른 거 주장은 필자의 생각이고 통념은 일반인의 생각이에요 통념은 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일반인의 생각 그쵸?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걸 답을 잡으시면 안되고 필자의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필자의 주관적 생각을 잡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장 문제는 어떻게 해요? 명령문 같은거 있죠? 명령문 같은 것이 주장의 정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슈드류 같은거 있죠? 슈드류 뭐뭐 해야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장의 답이 될 수 있다는거죠 가보겠습니다 If you were at a social gathering in a large building and you overheard someone say that the roof is on fire, what would be your reaction?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if 나오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요 여기 과거 동사 왔네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 ok 여기 end가 나오니까 이렇게 마찬가지 또 베이비 주어에다가 또 과거 동사 왔네요 그리고 자 콤마 다음에 이렇게 주절로 왔죠 주절에 의문사가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다시 조동사 플러스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동사원형 왔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뭐 어김없이 가정법 과거 구조죠? 네 가정법 과거 구조입니다 가정법 과거 구조에요 가정법 과거 공식이죠? 네 가정법 과거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만약 여러분들이요 네 아주 큰 빌딩에서 큰 건물이야 아주 정말 큰 건물에서 이 사교모임이 있어요 사교모임 자 큰 건물에 뭐 63빌딩 같은 큰 건물에 사교모임 공간에 여러분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런데 가서 거기서 you overheard overheard가 뭐야? 옅뜯다 라는 얘기죠 기본형이 overhear다 그렇죠 옅뜯다 이것도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뒤에 동사원형이 온 거예요 됐죠? 동사원형 왔죠? 네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옅뜯다 여러분이 옅뜯어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옅뜯어요 어떻게 해요? 와 지붕에 불이 나서 The roof is on fire 지붕에 불이 났다 라는 얘기를 여쭙는다면 What would be your reaction? 자 무엇이 당신의 반응이 될까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의 반응은 뭘까요? 뜻이죠 됐죠?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대형 빌딩 63빌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모임을 하는데 사교모임을 하는데 누군가가 야 천장에 또는 옥상에 불이 났어 이런 얘기를 여쭙는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뭘까요? Until you knew more information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때까지 이때 until은 뭐뭐 까지한 뜻으로서 접속사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주어 동사원자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때까지는 여러분의 첫 번째 경향 inclination 하게 되면 경향 추세란 뜻이죠? 여러분의 첫 번째 경향 첫 번째 추세 첫 번째 경향은 뭘까요? 네 안전과 생존을 향한 것일 것이다 당연히 알겠죠? 불이화하니까 당연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과 생존 쪽으로 아마 갈 것이다 여러분의 첫 번째 경향이라는 단어 그렇죠? 이 경향 보세요 단어 알아두시고요 네 다 남겨세요 alright 1번 나왔습니다 문장 연결을 챙겨주시고 하지만 나왔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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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ere to find out that this particular person was talking about a song called the roof is on fire your feelings are fret and danger would be diminished 자 마찬가지 또 가정법 과거가 나왔네요 자 if 나왔죠? if 다음에 짠짠짠 주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과거 동사가 왔잖아요 과거 동사가 오고 물론 가정법 과거 동사죠? 그 다음에 또 콤마를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당신의 감정 나왔죠? 느낌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에다가 동사원형 여기 동사 왔네요 다시 조동사 짠짠짠 오케이 과거형에다가 플러스 동사원형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공식이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공식이죠? 네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 자 find out이라는 것이 타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됐이 왔으니까 이 됐은 바로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대비아를 알게 된다면 뭘? 이 특정한 사람이 이 특정한 사람이 이런 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특정한 노래야? The roof is on fire 지붕에 불이 났다 라고 하는 그쵸? 라고 하는 노래 아 제목이네 노래 제목 The roof is on fire 라고 불리는 자 라고 불리는 뜻이죠? 뭐라고 불리는 뜻으로 이것은 과거 분사인 거죠 The roof is on fire 라고 불리는 이 노래에 대해서 이 특정인이 그쵸?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걸 알고 알게 됐다면 아 실제 불러한 게 아니라 The roof is on fire 라는 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된다면 어떤 위협과 어떤 위험에 위협과 위험에 대한 그쵸? 이 감정은 아마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쵸? 감소하게 될 것이다 대첩들 그러니까 아 나 실제 불난 줄 알잖아 노래에 대한 얘기구나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안심이 되는 거죠 so 나옵니다 그래서 짠짠짠짠짠짠 문장 연기로 so입니다 그래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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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once the additional facts are understood that the person was referring to a song and another real fire the context is better understood and you are in a better position to judge and react once 마찬가지 얘가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 왔죠 이렇게 주어동사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 원스터미 주어동사 왔을 때 얘도 접속사예요 얘도 접속사로서 뜻이 뭐죠 여러분들? 일단 뭐뭐 한다면 뜻이에요 시작 일단 뭐뭐 한다면 다시 일단 뭐뭐 한다면 뜻이죠 그러니까 additional 하면 추가적인 뜻이죠 그 추가적인 사실들이 그 추가적인 사실들이 이해된다면 그쵸? 그 추가적 사실이 뭐야? 아 실제 불이 아니고 노래 제목에 관한 것이구나 라는 추가적 사실이 이해된다면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지금 refer to refer to 뭐뭐를 언급하다 뭐뭐를 언급하다 뭐뭐를 언급하다 뭔가를 나타내다 뭔가를 나타내다 라는 뜻으로서 refer to 수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하 노래구나 노래를 언급하고 있구나 실제 불이 아니고 실제 화제가 아니라 노래를 언급하고 있구나 라는 그쵸? 이런 추가적 사실이 이해된다면 그 context 그 전체적인 문맥이 있죠 전체적인 문맥이 더 잘 이해될 것이고 여러분도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어떤 위치? 판단하고 행동할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all too often 너무나 자주 그쵸? 너무나 자주 하나의 수고입니다 수고 너무나 자주 시작 너무나 자주 라고 하는 수고예요 all too often 암기하면 돼요 자 사람들은요 react for 너무 너무나 역시 빨리 너무나 빨리 행동합니다 감정적으로 그쵸? 네 뭐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뭐 하지 않고 without establishing context 어떤 상황을 설정하지 않고 어떤 문맥 상황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문맥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어떤 정보에 대해서 너무나 그쵸? 네 감정적으로 빨리 감정적으로 너무나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It's so important for us to identify context related to information because if we fail to do so we may judge and react too quickly 여러분들 it too 자 it is important 나오죠 요런 문장 나오면 요거 주제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it's important to 나오면 뭐라 그러는데 요거 주제문이다 오케이 주제문을 나타낼 때 쓰는 하나의 구조예요 그쵸? 요런 걸 암기하셔서 아 이 말 나온다는 것은 아하 주제문이구나 요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볼게요 자 it's 뭐예요? 당연히 가주어 되겠죠 가주어 그 다음에 투야가 진주어가 되겠죠 투 동사 앞에 포 왔으니까 얘는 투 부정사의 무슨 주어? 오케이 의미상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시작 너무나 중요하다 뭘? 우리가 identify 식별하다 식별하다 identify 뭐라고 하면 식별하다 식별하다 또는 뭔가를 알다 알다 정확히 알다 알아차리다 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Related to information 정보와 관련된 Related to 뭐와 관련된 자 시작 뭐뭐와 관련된 뜻입니다 자 시작 정보와 관련된 어떤 상황을 그쵸? 제대로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유 나오네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촉사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촉사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만약에 If you fail to do so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정보와 관련된 어떤 상황을 제대로 식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쵸? 네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해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기시 주제문이라 볼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답 가볼까요 여러분들? 짠짠 짠짠 짠 오케이 정보에 대해서 판단하고 반응하기 전에 맥락 요기시 아까 컨텍스트죠? 컨텍스트를 확인해야 된다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충분히 잘 잡으셨죠? 네 오케이 저 다음 문제 뵙겠습니다 네 짠 짠